안녕하세요. 저는 중2VJ4 정민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질문은 인바이러먼트입니다. 모니큐어는 프랑스의 생일을 위해 아침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벨레스테이션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버 바이츠클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벨레스테이션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벨레스테이션에 가고 싶습니다. 완벽합니다. 벨레스테이션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벨레스테이션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알 수 있고. 벨레스테이션은 무엇일까요? 이노베티뉴의 새로운 바지클 렌탈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2007년에 이노베티뉴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바지클 렌탈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바지클 렌탈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바지클 렌탈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바지클 렌탈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바지클 렌탈 시스템은 매우 비용이 있습니다. 바지클 렌탈 시스템은 매우 비용이 있습니다. 바지클 렌탈 시스템은 매우 비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